아.. 배고파요 죄송합니다 오바 오바 먹고 있어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자빠 오빠 치킨 왔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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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퇴징 음식이야 이게 콜라 우야 칼이 칼이 마완 나 처음 먹어 이게 소스 소스 꿋뿌린 꿋뿌린 소스 꿋뿌린 소스 꿋뿌린 소스 꿋뿌린 소스 와우야 저는 이렇게 패키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오야 맛있겠다 이게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uto 와우 오우 이거 내가 처음 보고 그래서 약간 이건 무슨 소스야 오오 우와 치즈 오 이거 인디언스 소스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어 매콤해 인디안 맛은 인디안 맛 인디안 맛 어 이거 뭐야 아 이건 가리빵 소스 아 내 생각 이거 또 먹었어 이 맛은 약간 매콤해요 고맙습니다 와 냄새가 너무 좋아요 냄새 진짜 좋다 와 이거 바삭바삭 와 이거 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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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응 으어 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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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요시는 밤에 먹는 치킨을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 부분은 소스의 약간 고기름 소스 음... 그 garlic flavor은 안 좋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너무 크리스피한 것 같아요 그 외에 있는 게 더 크리스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garlic flavor이 더 강한 것 같아요 10%... 진짜 조금 더 더 더 매콤한 것 같아요 맛있어 음... 알아요 스파이치 뭐 알갈먹? 이때 스파이치 오늘 치킨 진짜 맛있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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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임 아랍 타임 타임 아랍 타임 타임 아랍 타임 진짜 치킨 진짜 오랜만에 안 먹었어 이거 왱스 먹어봐 이게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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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어떻게 한입 먹으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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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이렇게 이렇게 이거 먹고 와 음... 음... 으으으으으음 와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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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음... 이 부분은 이 크기가 잘 익었네요 이 치즈는 식감이 잘 안되요 하지만 이 치즈는 이렇게 프리미엄 치킨이 느껴져요 이 치즈는 Licht! 너무 맛있어 오케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맛있어 왜 깜짝이야 이렇게? 왜 마시니까? 왜 머리가 너무 Monte? 왜 마시니까? 왜? 왜 마시니까? 왜 마시니까? 왜 마시니까? 왜 마시니까? 더 주우시했어? 이거 먹으면 이런거 랩스 될 수 있어 이거는 추천할게 이게 진짜 건강하진 않기 때문에